토르교 사건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홈즈를 헷갈리게 했으니 읽는 내내 독자로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단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홈즈 시리즈를 읽다 보면 유독 미남, 미녀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 단편에서도 어마어마한 미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만약 코난 도일이 살아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추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토르교 사건 들려줄게요. 체린크루스에 있는 콕스 은행 금고 어딘가에는 낡고 찌그러진 양철 상자가 있다. 뚜껑에는 전 육군 소속 존 H. 왓슨 박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안에는 홈즈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번 조사했던 기이한 사건 기록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 중에는 미해결로 남은 흥미로운 사건들도 꽤 있다. 하지만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하기는 어렵다. 연구를 즐기려는 독자들에게는 흥미로울지 몰라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즐기려는 독자들에게는 짜증날 것이다. 미해결 이야기 중에는 우산을 가져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다가 영영 사라져버린 필리모 씨의 이야기가 있다. 또 어느 봄날 아침 작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 엘리 샤오라는 범선의 선원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주목할 만한 세 번째 사례는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연설가였던 이사도라 페르사노의 사건이다. 그는 벌거벗은 채 성냥갑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 자세로 발견이 되었는데 성냥갑 안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이한 벌레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외에도 신문상에 밝혀지면 발칵 뒤집힐 상류층 사회의 사건들도 있었는데 명문가의 사적인 비밀과 깊이 연관된 사건들이다. 물론 이런 사건들을 발표할 생각은 없다. 홈즈가 이런 사건들을 정리할 시간이 생기면 모두 없애버릴 테니까. 이외에도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지만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홈즈 때문이다. 그의 명성에 흠집이 나길 원치 않으니까. 내가 직접 참여한 사건들은 목격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아주 잠깐 참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소개할 사건은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10월의 어느 날 아침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뒤뜰에 홀로 서 있는 플라타노스 나무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서 내 친구 홈즈도 우울하겠구나 생각했다.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홈즈도 주위 환경에 민감했으니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홈즈는 아침 식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고 그날따라 유난히 밝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홈즈 특위의 사악한 쾌활함은 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홈즈, 사건 의뢰라도 들어온 거야? 내가 물었다. 왓슨, 추리 능력은 확실히 전염되는 것 같아. 자네가 내 비밀을 알아내다니 말이야. 맞아, 사건을 맡았다네. 한 달 동안 시시한 사건들 뿐이었는데 드디어 멈춰있는 바퀴가 돌기 시작했어. 궁금한데? 지금은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없지만 일단 우리의 새 요리사가 삶은 퍽퍽한 달걀부터 두 개의 먹게나. 이 달걀과 어제 현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패밀리 헤럴드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더군. 달걀을 삶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도 한눈을 팔면 안 되지. 기사에 실린 연애 기사에 정신이 팔린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일세. 15분 후, 테이블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홈즈와 내가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 홈즈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금강왕 닐 깁슨이라고 들어봤나? 홈즈가 물었다. 미국 상원의원 말인가? 응, 그래. 미국 서부의 어느 주에서 상원의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금강업자이기도 하지. 그래, 알아. 한동안 영국에서 살았을걸? 이름이 아주 익숙해. 맞아. 5년 전쯤 햄프쇼에서 상당한 부동산을 사들였지. 아마 자네도 그의 아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걸세. 아, 그래. 생각난다. 그래서 이름이 친숙했군.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네. 홈즈는 의자 위에 놓여있는 서류에 손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그 사건을 맞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미리 알았더라면 사건을 모아둘 걸 그랬어.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거든. 비고인의 성품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으니까. 검시 재판의 배심원도 경찰 직결심사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은 웬체스터 순회 재판에 회부됐네. 사실 내 생각엔 괜한 짓이 아닐까 싶기도 해. 사실을 밝혀낼 순 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순 없으니까. 내 의뢰인이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네. 의뢰인? 의뢰인이 누군데? 아,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깜빡했네. 왓슨, 거꾸로 얘기하는 자네 버릇이 내게 옮겨온 모양이야.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게. 홈즈가 굵고 훌륭한 필기체로 쓰여진 편지를 나에게 건넸다. 클레리즈 호텔 10월 3일 셜록 홈즈 씨에게 신이 만드신 여인 중에 최고의 여인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덤바양이 무죄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겠죠.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딜가나 그 얘기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를 변호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너무도 불공평합니다. 그 여인은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내일 11시에 찾아가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사건을 해결할 단서를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홈즈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발의했던 홈즈 씨의 능력을 이 사건에서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이닐 깁슨 홈즈는 피우던 파이프에 남아있던 담뱃재를 털고는 천천히 다시 채워 넣으며 말했다. 나는 이 신사를 기다리고 있네. 자네가 이 서류들을 읽을 시간이 충분치 않을 테니 간단히 사건을 설명해 주지. 늘 깁슨 씨는 세계 최고의 재력가인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더군. 그의 아내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아는 게 별로 없어. 나이 들어 아름다움이 시들었고 더 불행한 건 두 아이의 가정교사가 무척 매력적이라는 거야. 이 세 사람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사건의 무대는 유서 깊은 영국의 어느 지방 한가운데 있는 웅장한 영주의 저택이네. 이제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해 주지. 깁슨 부인이 발견된 건 늦은 밤이었고 집에서 거의 800미터 떨어진 곳이었는데 저녁 식사 때 입은 옷 위에 쇼를 두른 채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네. 부인 근처에 무기의 흔적은 없었고 단서가 될 만한 것도 없었어. 왓슨, 부인 근처에 무기가 될 만한 흔적이 없었다는 걸 기억해 두게. 범죄는 늦은 저녁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반 11시쯤이 돼서야 사냥터 관리인이 발견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의사를 불러 검사하고 시신을 집으로 옮겼네. 내가 너무 간단히 설명했나. 사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어? 어, 알아들었어. 그런데 가정교사는 왜 의심하는 거야? 아,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있네.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 구경과 일치하는 권총이 그녀 옷장 바닥에서 발견이 됐어. 총알 하나가 발사된 채로. 홈진은 한 곳을 응시하더니 한마디씩 끊어 말했다. 옷장 바닥에. 그러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머릿속에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방해하지 않고 잠자고 기다렸다. 이럴 땐 조용히 있어야 한다. 잠시 후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는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왓슨. 총이 발견됐어. 정말 결정적인 증거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두 명의 배심원도 그렇게 생각한 걸세. 그리고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쓴 쪽지가 시신에서 발견이 됐는데 가정교사의 서명이 적혀 있었네.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게다가 살인 동기까지 있어. 깁슨 의원은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의 아내가 죽으면 깁슨에게 관심을 받고 있던 가정교사가 부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사랑, 재상, 권력, 이 모든 것이 중년 여인의 목숨에 달려있던 거지. 정말 추악하군. 추해. 그렇네. 그녀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도 없네. 오히려 그녀는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에 토르다리 근처에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봤으니 부정할 수 없었지. 와, 정말 결정적이네. 게다가 왓슨, 이 다리는 폭이 넓고 양옆에 난간이 있는 돌로 만들어진 다리일세. 수심이 깊고 갈대밭으로 둘러싸인 토르 호수의 가장 좁은 부분에 놓여있지. 시신은 그 다리 입구에서 발견이 됐어. 중요한 얘기는 여기까지일세. 이런,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우리 우레인이 왔나 보군.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온 것 같은데. 빌리가 문을 열었는데 찾아온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우레인이 아니었다. 말로우 베이츠 씨는 우리 둘 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으며 말은 체구의 신경질적인 인상이었는데 의사인 내가 보기에 그는 신경쇄약 직전인 것 같았다. 베이츠 씨, 진정하시고 여기 앉으시죠. 11시에 약속이 있어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딥슨 씨가 오겠죠. 그는 제 고용주입니다. 나는 그의 부동산 관리인이죠. 방문객은 숨이 찬 듯 짧게 말을 내뱉었다. 홈즈 씨, 그는 악당입니다. 극악무도한 악당이에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베이츠 씨. 시간 여유가 없으니 강주에서 말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곳에 왔다는 걸 그가 알면 안 됩니다. 하지만 더 빨리 올 수는 없었죠. 오늘 아침에서야 이 약속에 대해서 알았으니까요. 그의 비서인 버거슨 씨가 알려줬습니다. 지금도 관리인으로 근무하십니까? 깁슨 씨에게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주 후면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홈즈 씨, 그는 냉혹한 인간이에요. 그가 하는 자선 사업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가장 큰 피해자는 그의 아내입니다. 부인에게 아주 잔인했죠.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건 분명합니다. 부인이 브라질 출신의 열대지방 사람인 건 아시죠? 아니요, 몰랐습니다. 열대지방 출신들은 성격도 열정적이죠. 태양과 열정의 딸이었어요. 부인은 깁슨 씨를 열정적으로 사랑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움이 시들어지자 깁슨 씨의 사랑도 시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인을 좋아했기에 깁슨 씨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교활하고 현란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의 뒤에 감춰진 것이 더 많으니까요. 전 이제 가야겠습니다. 아니요, 절 붙잡지 마십시오. 곧 그가 올 거예요. 우리의 낯선 방문객은 깜짝 놀란 얼굴로 시계를 확인하더니 문자 그대로 순식간에 달려나가 모습을 감췄다. 음, 그래, 좋아. 잠시 침묵하던 홈즈가 말했다. 깁슨 씨는 아주 충성스런 직원을 뒀군. 꽤 유용한 정보였어. 자, 이제 깁슨 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11시 정각이 되자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그 유명한 백만 장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를 보는 순간 그의 관리인이 느꼈던 두려움과 수많은 사업 경쟁자들이 그에게 퍼부었을 저주의 욕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조각가이고 양심 없고 뻔뻔하고 대담하고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를 조각해야 한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깁슨 씨를 선택하리라. 큰 키에 말랐지만 용가리 통뼈처럼 뼈마디가 굵었는데 그 모습은 굶주린 사람처럼 탐욕스러워 보였다. 아마 링컨을 떠올리면 어느 정도 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으로 조각된 것처럼 단단하고 울퉁불퉁했으며 무자비해 보였고 주름이 깊게 파였으며 위험을 여러 번 겪었는지 얼굴에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었다. 뻣뻣한 눈썹 아래는 차가운 회색 눈동자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홈즈가 나를 소개하자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다음 능숙하게 의자를 끌어당겨 내 친구 곁으로 다가가더니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다. 홈즈 씨,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소. 돈은 내게 중요한 게 아니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를 써도 상관없소. 이 여자는 결백하오. 모든 게 홈즈 씨에게 달려있소. 그러니 얼마면 되겠소. 비용은 정찰자입니다. 아예 받지 않는다면 모를까. 비용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홈즈 씨에게 돈은 가치가 없다면 명성을 생각해보시오. 만약 홈즈 씨가 이 일을 해결한다면 영국과 미국의 모든 신문엔 홈즈 씨의 얘기로 대서특필될 거요. 두 대륙에서 선생의 업적으로 난리가 날 거란 말이오. 고맙습니다만, 깁슨 씨. 저는 신문에 실려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익명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죠.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중요한 사실들은 신문을 보면 알 것이니, 홈즈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소. 하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그러려고 여기 온 거니까. 그럼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요? 당신과 덤바양은 정확히 어떤 관계입니까? 깁슨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 그리고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홈즈 씨에겐 있다고 생각을 하오. 선생의 직업상의 의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장담하건대 우리 관계는 어디까지나 고용주와 가정교사의 관계일 뿐이오. 나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하거는 결코 따로 대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어.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저는 꽤 바쁜 사람입니다, 깁슨 씨.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나눌 시간이나 취미도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방문객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큰 키가 홈즈를 덮칠 듯 위협적이었다. 뻣뻣한 눈썹 아래 회색 눈동자가 성난 듯 이글거렸고 창백하던 뺨도 붉게 달아올랐다. 홈즈 씨,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 말은 내 사건은 맞지 않겠다는 거요? 글쎄요. 적어도 깁슨 씨, 당신은 거부합니다. 내 질문은 아주 단순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긴 했지만 숨은 의도가 뭐요? 의뢰비를 더 올려달라는 거요? 아니면 사건을 막기 두려운 거요? 명확한 답을 들을 권리가 내게도 있어. 그러시겠죠. 한 가진 말씀드리자면 거짓 정보로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이미 이 사건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요? 글쎄요. 최대한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깁슨 씨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반박하진 않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났는데 그가 아주 험악한 얼굴로 굵은 뼈마디가 툭 튀어나온 주먹을 쳐들었기 때문이다. 홈즈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파이프를 짚기 위해 손을 뻗었다. 진정하십시오, 깁슨 씨. 아침 식사 후에는 아주 사소한 말다툼도 불편하니까요. 밖으로 나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게 깁슨 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금강왕 깁슨 씨는 스스로 분노를 제어했는데 나는 그의 통제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같이 화를 내더니 한순간에 침착해졌으니까. 쫓소. 선생의 선택이니까. 홈즈 씨만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오. 내가 강제로 사건을 맞게 할 수도 없으니 말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선생은 큰 실수를 한 거요. 홈즈 씨보다 더 강한 사람들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나를 거역한 사람치고 잘된 사람은 없었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지 몰라도 난 다릅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깁슨 씨. 당신은 아직 배울 것이 많은 것 같군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방문객은 거칠게 방을 나갔고 홈즈는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웠다. 왈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글쎄, 깁슨 씨는 자신에게 장애물이 되는 건 뭐가 됐든 확실히 치워버리는 사람 같더군. 배치 씨가 말한 것처럼 그의 아내가 장애물이 됐거나 미움의 대상이 됐다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런데 가정교사와 관계는 어떻게 한 건가? 속임수리야, 왓슨. 그냥 한번 떠본 거지. 그의 편지는 열정적이고 파격적이었어. 사무적이고 자존심 강한 태도와는 대조적이었지. 그의 희생된 부인보다 피의자에게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게 분명하네.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 내가 그에게 정면 공격을 했을 때 침착하게 받아치는 거 봤지. 확실히 알고 있는 척 했지만 추측일 뿐이었네. 다시 돌아오겠지? 그럴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걸세. 사건을 이대로 놔둘 순 없을 테니까. 아, 초인종 소리 아닌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군. 아, 깁슨 씨. 그렇잖아도 왓슨 박사에게 당신이 좀 늦는다고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금강왕은 나갈 때보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들어왔다. 눈빛을 보니 자존심이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음주 씨,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선생의 발언을 오해한 것 같소. 어떤 사실이든 간에 선생은 따져 물을 수 있는데 말이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정확하오. 덤바양과 나의 관계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소.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소.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모든 증상을 물어보는 의사 같구려. 그래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건 의사에게 증상을 숨기는 환자와 같죠. 그렇소. 하지만 홈즈 씨,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과 어떤 관계냐는 질문을 대놓고 받으면 당황할 거요. 만일 진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남자들은 곤란해하겠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은 갑작스럽게 그 비밀을 개내려고 한 거요. 하지만 덤바양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이해하오. 이제 마음의 비밀 상자를 열었으니 원하는 대로 둘러볼 수 있소. 알고 싶은 게 뭐요? 진실입니다. 금강완 깁슨 씨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을 멈췄는데 굵게 파인 얼굴의 주름이 그를 더욱 슬퍼 보이게 했다. 짧게 얘기하겠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얘기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니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소. 내 아내는 브라질에서 금강을 개발할 때 처음 만났고 마리아 빈톤은 마나우스 정부 관리인의 딸이었으며 매우 아름다웠지. 그 당시 나는 젊고 열정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녀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소. 내가 알던 미국인 여성들과는 달리 열정적이었고 열대지방 사람답게 온 마음을 다 바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지. 아무튼 간단히 말해서 난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했소.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랑이 식고 나서야 우리에겐 공통점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 내 사랑은 식었소. 그녀 역시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여자의 사랑이란 도저히 알 수가 없더군. 아내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냉정하게 되었소. 사람들은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했지만 아내의 사랑이 식거나 나에 대한 마음이 증오로 바뀔 수만 있다면 그 편이 훨씬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 20년 전 아마존 강뚝에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영국의 숲에서도 아내는 나를 사랑했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변하지 않았지. 그 무렵 그레이스 덤바양이 왔소. 우리가 낸 가정교사 광고를 보고 아마도 신문에서 그녀의 사진을 봤을 거요. 그녀의 아름다움에 세상 사람들이 들썩였지. 난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척 행세할 생각은 없소. 그런 미인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매일 만나다 보니 그녀에게 열정을 느꼈소. 홈재 씨, 나를 비난할 거요? 그런 감정에 대해 깁슨 씨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표현했다면 비난할 겁니다. 이 젊은 여성은 당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홈즈의 책망에 잠시 분노의 눈빛이 반짝였다.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척 하는 속물은 아니오. 평생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던 나는 덤바양의 사랑을 가지고 싶었고 덤바양에게도 그렇게 말했소. 그렇게 말했습니까? 홈즈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나는 결혼하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소. 하지만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으니 그녀를 행복하고 변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고 했지. 인심이 후하시군요. 홈즈가 비웃듯 말했다. 이봐요, 홈즈 양반. 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온 거지. 도덕적인 문제로 온 게 아니니 당신의 비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소. 내가 당신 사건을 맡은 건 오로지 그 젊은 여인을 위한 것입니다. 홈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혐의보다 깁슨 씨가 한 일이 더 나쁩니다. 무방비 상태로 자기 보호 아래 있는 소녀를 망치려 했으니 말입니다.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용납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금강왕은 홈즈의 비난을 냉정하게 받아들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내가 의도한 대로 불리지 않아 신께 감사드리오.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즉시 집을 떠나고 싶어 했소.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글쎄 우선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소. 이를 그만두면 가족을 돌볼 수 없었으니 그녀에겐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요. 내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자 그녀는 떠나지 않기로 했소. 나는 약속을 지켰소.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 그녀는 자신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그 힘을 좋은 일에 쓰고 싶어 했소. 어떻게 말입니까? 그녀는 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소. 홈즈 씨 그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일이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는데 보통 파괴하는 일을 하지.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도시, 심지어 국가도 해당하오. 사업은 어려운 일이라 약한 자는 밀려나게 마련이오. 나는 늘 이기는 싸움만 했고 결코 비명도 지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비명을 지르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소. 하지만 덤바양의 생각은 달랐지. 내 생각엔 그녀의 생각이 옳았던 것 같고 그녀는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한 사람이 불을 독차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소. 덤바양의 생각이 그러니 나는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녀는 내가 자신의 말을 듣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내 행동에 영향을 주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지. 그때 사건이 일어난 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강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머리를 양손에 파묻은 채 침묵했다. 그녀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였소. 그건 부인할 수 없지. 남자들은 여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녀가 나를 속인 건 아닌지 의심을 했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엄지 씨,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얘기하겠소. 내 아내는 질투가 몹시 심했는데 외모에 대한 질투뿐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질투도 대단했소. 하지만 이제 외모에 대한 질투는 내려놨을 거라 생각을 하더라도 감정에 대한 질투는 여전해서 영국 아가씨가 나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차렸소. 아내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요. 그건 선한 영향력이었지만 아내는 질투로 미쳐버리기 일부 직전이었소. 아내의 빗속엔 아마존의 열정이 흐르고 있었으니 어쩌면 덤바양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소. 아니면 총으로 위협해서 그녀를 떠나도록 겁을 주거나.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총이 발사됐는데 아내가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게 내 생각이오. 그럴 가능성에 대해 이미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이 고위 살인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니까요.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인하고 있소.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끔찍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권총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총을 옷장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나중에 총이 발견되었을 때는 모든 게 설명 불가능했기에 완강히 부정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가정을 뒤엎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덤바양. 자신이오. 흠. 그렇군요. 홈즈가 시계를 보았다. 오늘 아침에 필요한 면회 허가를 받고 저녁에 기차를 타면 윈체스터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그녀를 만나봐야 제가 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나 면회 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린 그날 윈체스터에 도착하는 대신 깁슨 씨의 소유주인 햄프셔의 토르로 내려갔다. 깁슨 씨는 우리와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지역 경찰 코벤트리 경사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창백했는데 뭔가 수상한 태도를 보아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것 같았으며 말할 수 없는 여러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지만 들어보면 별것 아닌 정보나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버릇 뒤에는 정직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 사건은 복잡해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꺼이 도움을 받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쨌든 저는 런던 경시청보다 선생님을 택하겠어요. 경찰청이 이 사건을 맡게 되면 지방경찰이 사건을 해결해도 공은 그들이 가져가고 해결하지 못하면 비난은 우리가 받으니까요. 하지만 홈즈 씨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내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즈 씨는 정말 멋진 분이군요. 아, 왓슨 박사님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잘 압니다. 자, 홈즈 씨, 그럼 이제 이동하죠. 가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만 경사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듯 주의를 살펴보았다. 깁슨 씨가 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덤바 양을 아직 만나보지 못하셨죠? 그녀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여성입니다. 그는 아마도 아내가 없어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보다 총을 더 잘 다루죠. 그 총은 깁슨 씨의 총이었습니다. 확실히 밝혀졌습니까? 그가 한 쌍으로 가지고 있던 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쌍이라... 그럼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깁슨 씨가 가지고 있는 총기류가 워낙 많아서 그 총과 같은 것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총을 넣어두는 상자는 두 개의 한 세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 쌍 중 하나라면 반드시 나머지도 찾아야 합니다. 총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그 집에 있는 총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싶군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지방 경찰서로도 사용되는 코빈트리 경사의 초라한 오두막 작은 앞방에서였다. 바람이 부는 황야를 가로질러 약 800미터를 걸어가니 토르 지역으로 들어가는 연문이 나왔다. 길을 따라 꽁 보호구역을 지나자 언덕 꼭대기에 지어진 반은 튜더 왕조 양식으로 반은 조지아 왕조 양식으로 지어진 넓은 저택이 보였다. 우리 옆에는 갈대가 우거진 긴 호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 좁은 부분에 돌다리가 놓여 있었으며 그곳에서 물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작은 호수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경사는 다리 입구에 멈춰서더니 바닥을 가리켰다. 저기가 깁슨 부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제가 돌로 표시를 해두었죠. 시신을 옮기기 전에 여기 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즉시 저를 불렀으니까요. 누가 불렀습니까? 깁슨씨가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음, 잘했군요. 기사를 보니 총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사됐다고 하더군요. 예,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오른쪽 관자놀의 근처였습니까? 바로 뒤쪽이었어요. 시신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싸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무기는 없었는데 왼손에 덤바양의 쪽지를 움켜쥐고 있었고요. 움켜쥐고 있었다고요? 예, 손가락을 펴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주 중요한 단서로군요. 부인이 죽은 후에 누군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건 아니란 얘기니까요. 내 기억에 아주 짧은 메모였던 것 같은데 9시 토르다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제이 덤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덤바양이 자신이 쓴 것을 인정했습니까? 예, 인정했습니다. 쪽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진술서는 순회 재판소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군요. 쪽지 내용이 뭔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홈즈가 고개를 저었다. 그 편지를 덤바양이 직접 쓴 거라 하더라도 분명 한두 시간 전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인은 죽을 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었을까요? 왜 그 장소까지 그것을 들고 나갔을까요? 덤바양을 만날 때 필요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잠시 앉아 잠시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홈즈가 돌다리 난간에 앉아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를 요리조리 굴리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반대편 난간으로 달려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난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것 좀 이상하군. 홈즈가 말했다. 예, 우리도 난간에 흠집이 난 걸 봤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색 난간에는 6펜스짜리 은하 크기만 하게 흰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날카로운 타격으로 표면이 잘려나간 것이었다. 뭔가 강한 힘으로 내리친 것 같군.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여러 번 내리쳤지만 그런 흔적은 생기지 않았다. 그래요. 아주 강한 힘으로 내리친 겁니다. 위치도 좀 이상하군요. 이 흠집은 위에서 내리친 게 아니라 아래에서 친 겁니다. 보십시오. 난간 아래쪽 모서리를. 하지만 시신이 있던 장소에서 5미터나 떨어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살펴볼 것이 없을 것 같군요. 발자국은 없다고 했죠. 예, 여기 바닥은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흔적이 남지 않죠. 자, 그럼 그만 갑시다. 그 집으로 가서 아까 말한 무기들을 살펴보고 윈체스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덤바양을 만나야겠습니다. 릴 깁슨 씨는 아직 마을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침에 우리를 찾아왔던 신경쇄약의 베이츠 씨가 집에 있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고용주가 모험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모아온 다양한 종류의 총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깁슨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듯이 그에게 적들이 많았습니다. 잘 때도 침대 옆 서랍에 장전된 권총을 넣어두죠.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우린 모두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불쌍한 부인도 겁에 질려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인에게 폭력을 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욕설에 가까운 아주 심한 말을 하인들 앞에서 퍼부으며 차갑게 멸시하는 말을 들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백만장자의 사생활은 좀 어두웠던 것 같군. 홈즈가 역으로 가는 길에 말했다. 왓슨 꽤 많은 것들을 알아냈고 그 중 새로운 사실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기에는 흠 뭔가 부족하네. 배치 씨는 고용주를 싫어하지만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건이 있던 시간에 깁슨 씨가 서지에 있었던 건 분명하네. 저녁 식사는 8시 30분에 끝났고 그때까지는 모든 게 정상적이었어. 사건이 다소 늦은 시간에 알려졌지만 쪽지에 적힌 시간쯤에 사건은 벌어졌을 거야. 깁슨 씨가 5시에 마을에서 돌아온 후로 밖으로 나갔다는 증거는 없었어. 반면 내가 아는 바로는 덤바양은 다리에서 깁슨 부인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인정을 했지. 그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변호사의 조언이었을 테고. 그 젊은 여성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전까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군. 솔직히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었다면 나도 그녀를 의심했을 걸세. 그게 뭔데, 홈즈? 그녀의 옷장에서 권총이 발견된 것. 세상에, 홈즈! 내가 소리쳤다. 내 생각엔 그건 가장 치명적인 증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 왓슨. 나는 처음 기사를 읽었을 때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사건을 깊이 조사해보니 그것만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일세. 우린 일관성을 찾아야 해. 일관성이 없는 건 속임수로 의심을 해봐야 하지. 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 자, 왓슨. 냉정하고 계획적인 여성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게. 쪽지를 썼고 피해자가 왔네. 자네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범죄는 생각대로 해치웠지. 아주 완벽했네. 그렇게 교활하고 능숙하게 범죄를 저지르고는 영원히 범죄를 덮을 수 있게 무기를 갈대밭에 버리지 않고 총을 다시 집으로 들고 가서 옷장에 숨겨둔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그걸 잘한 행동이라고 말하진 않을 걸세. 왓슨. 나도 자네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흥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아니야 왓슨.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범죄를 냉철하게 계획할 때는 증거물도 냉철하게 은폐할 계획을 세우지.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고 생각한 걸세. 하지만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설명을 해야지. 일단 관점을 바꾸면 아주 확실한 증거가 진실을 밝힐 단서가 되네. 예를 들면 그 권총 말이야. 덤바양은 자기는 권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네. 우리의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누군가 그 권총을 그녀의 옷장에 가져다 놨겠지.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싶은 사람이 말이야.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겠나.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접근해야 할지 이제 알겠나? 우리는 면회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맨체스터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날 아침 변호를 맡은 요즘 한창 주가를 띄우고 있는 조이스 커밍스라는 변호사와 감방에서 덤바양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가 아름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덤바양을 본 순간 그 강렬한 인상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유능한 백만장자라 하더라도 그녀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강렬하고 또렷한 이목구비와 예민한 표정을 보니 그녀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녀의 타고난 고귀함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덤바양은 갈색머리에 키가 크고 고상하며 우아하고 당당한 태도였으나 검은 두 눈동자에는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물의 애처로운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내 유명한 친구가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녀의 창백한 뺨에 약간의 핏기가 돌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빛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깁슨씨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셨겠죠. 그녀가 낫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굳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덤바양을 만나보니 그에게 끼친 선한 영향과 그와의 관계가 결백하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가족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밝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해결은 커녕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덤바양 현실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홈즈가 진심으로 말했다. 여기 커밍스 씨는 현재 모든 상황이 덤바양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이기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장이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잔인한 거짓말이죠. 그러니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깊은 부인과 당신의 관계를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부인은 날 싫어했어요. 홈즈 씨 그녀는 열대지방 출신처럼 열정을 다해 날 미워했어요. 그녀는 모든 대충하는 법 없이 열정적이라 남편에 대한 사랑도 무척 열정적이었죠. 그녀가 우리의 관계를 오해한 것 같아요. 그녀를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부인이 생각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것이어서 남편이 나에게 느끼는 정신적인 유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가 그 집에 머문 것도 깁순 씨의 능력을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행의 원인이었던 제가 그곳에 남아있었다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떠났다 해도 불행은 여전히 남아있었을 거예요. 덤바양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처지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어 설명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설명은 다른 사람들이 찾을 겁니다. 그럼 그날 밤 토르다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에 깊슨 부인으로부터 쪽지를 받았어요. 공부방 탁자 위에 놓여있었는데 부인이 놓고 간 것 같았죠. 저녁 식사 후에 그곳에서 만나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만나고 싶으니 답장은 정원에 있는 해시계에 남겨달라고 써져 있었어요. 전 왜 비밀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답장을 썼죠. 부인이 쪽지를 없애달라고 해서 벽난로에 넣어 태워버렸고요. 그녀는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남편을 무척 두려워했고 남편에게 우리가 만나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당신의 답장을 손에 꼭 쥐고 있었죠. 네 부인이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한 시간에 달이 도착해보니 부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불쌍한 부인이 날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미친 것 같았죠. 평소엔 멀쩡해 보였지만 미쳐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마음을 속이고 어떻게 매일 제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부인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을래요. 아주 끔찍한 분노를 쏟아부었으니까요. 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죠. 그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뒤돌아 길을 막고 도망쳤죠. 하지만 부인은 다리 위에 서서 내 뒤통수에 대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부인은 나중에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부인이 서있던 다리 근처에서요. 당신이 달아난 직후 부인이 사망한 것 같은데 혹 총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사실 홈즈씨 이 끔찍한 사건으로 저는 너무 놀라서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방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전에 방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네.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과 함께 달려갔어요. 깁슨 씨를 봤습니까? 네. 제가 그를 봤을 땐 막 다리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사와 경찰을 불렀거든요. 많이 불안해 보였습니까? 깁슨 씨는 매우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잘 알고 있는 저는 그가 깊게 충격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 방에서 발견된 총을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맹세예요. 언제 발견됐습니까? 다음날 아침 경찰이 수색했을 때요. 옷들 사이에 있었습니까? 네. 옷장 바닥에 있는 드레스 밑에서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전날 아침엔 없었어요. 어떻게 알죠? 제가 옷장을 정리했으니까요. 결정적이군요.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권총을 그곳에 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언제였을까요? 제가 방을 비우는 건 식사시간이나 공부방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뿐이에요. 쪽지를 받은 그 방 말이군요. 네. 쪽지를 받고 아침 내내 그 방 있었어요. 고마워요. 덤바야. 혹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건 없습니까? 더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 달인 안간에 커다란 충격을 받아 생긴 흠집이 있었는데 시신 바로 맞은 편 쪽이죠. 혹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참 이상하군요. 덤바야. 정말 이상해요. 왜 비극이 일어난 그 순간에 흠집이 생겼을까요? 어쩌다 그런 흠집이 생겼을까요? 큰 충격이 있어야만 가능했었을 텐데. 홈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표정이 굳어졌는데 그의 천재적인 두뇌가 뭔가를 긴박하게 추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홈즈가 너무 몰두해 있어 변호사, 피의자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홈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왓슨, 가세 가자고 홈즈가 소리쳤다. 무슨 일인가요 홈즈씨? 걱정하지 마세요 덤바양 거밍스씨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의의 신이 도와 영국 전역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구름이 거치고 진실의 빛이 곧 비출 겁니다. 윈치스터 토르 다리까지 그리 먼 거린 아니었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조바심이 난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졌고 홈즈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리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는 긴장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객차를 걸어 다니거나 길고 예민한 손가락으로 옆에 놓인 쿠션을 두드렸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홈즈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양손을 내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특유의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왓슨 자네는 조사하러 다닐 때 총을 가지고 다니지. 그건 홈즈의 안전 때문이었다. 홈즈는 사건에 빠지면 자기의 안전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다녔는데 꽤 여러 번 유용하게 사용했었다. 맞아. 난 안전에 대해선 좀 아니라지.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거지. 나는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보였다. 홈즈는 안전 장치를 풀더니 탄약을 흔들어 빼고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겁군. 아주 무거워. 꽤 튼튼하지. 홈즈가 잠시 총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다. 왓슨, 이 총은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데 자넨 이해할 수 있겠나? 홈즈,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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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왓슨. 아주 진지해. 우린 실험을 하나 할 건데 실험이 성공을 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야. 그리고 이 실험은 이 작은 무기에 달려있지. 총알 하나를 빼고 나머지 다섯 개를 다시 넣고 안전 장치를 채웠네. 좋아. 더 무거워져서 재현하기 딱 좋겠어. 나는 도무지 홈즈가 뭘 하려는지 알 수 없었고 그는 작은 햄프셔 역에 도착할 때까지 생각에 잠겨있었다. 우린 흔들거리는 마차를 타고 15분을 달려 우리의 믿음직한 친구 코벤트리 경사의 집에 도착했다. 단서라고요? 홈즈씨 그게 뭔가요? 모든 건 왓슨 박사의 총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이 총이죠. 자 경사님 9미터 정도 되는 끈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는 마을 가게에서 튼튼한 끈을 구해왔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원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여행에 함께 가시죠. 해가 저물자 햄프셔의 황모지가 멋진 가을 풍경으로 변했다. 경사는 내 친구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범죄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늘 냉정한 홈즈이고 지금도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우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맞아 왓슨 자넨 내 추리가 실패하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지. 난 내 본능적인 감각을 따르지만 가끔 배신을 당하기도 하네. 윈체스터 감방에서 처음 이 생각에 떠올랐을 땐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지금은 내 직감이 틀린 건 아닌지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 하지만 왓슨 일단 시도해 보는 수밖에. 홈즈가 걸어가며 끈의 한쪽 끝을 권총 손잡이에 단단히 묶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경사가 알려주는 대로 시신이 누워있던 지점에 표시를 했다. 그리고 풀 속을 헤치며 들어가더니 돌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끈의 다른 쪽 끝을 돌에 묶은 다음 사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다리 난간에 서서 총을 손에 들고 섰다. 돌과 총을 잇는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잘 보라고 홈즈는 이 말과 동시에 권총을 머리 위로 들었다가 그대로 놓았다. 돌의 무게 때문에 총은 순식간에 날아가 난간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가 물속으로 떨어졌다. 홈즈가 곧바로 난간으로 뛰어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기쁨의 소리를 내질렀는데 자신의 예상이 적중한 것 같았다.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겠나. 자 이것 좀 보라고 잔해 총이 이 문제를 해결했네. 홈즈가 크게 소리치며 돌 난간 아래 모서리를 가리켰는데 거기엔 지난번에 생긴 흠집과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흠집이 나있었다. 오늘 밤엔 여관에서 자야겠네. 깜짝 놀란 경사의 얼굴을 쳐다보며 홈즈가 말했다. 경사님 갈고리로 긁어보면 왓슨의 총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끈에 묶인 돌과 또 하나의 권총도 작게 될 테죠. 원안을 품은 여인이 자신의 범죄를 위장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자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려 했던 증검을 말입니다. 아 깁슨씨에겐 내일 아침 만나러 가겠다고 전해주시고 덤바양의 무죄를 밝힐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그날 저녁 늦게 마을 여관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홈즈가 사건 전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왓슨 토르다리 사건을 이야기로 쓰면 자네 명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걸세. 이번 사건은 내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바람에 내 추리의 기본적인 상상력과 현실을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네. 다리의 흠집은 사건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단서였는데 진작 알아보지 못했어. 불길한 깁슨 부인이 치밀하게 계획을 짠 바람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네. 수많은 사건을 조사했지만 비뚤어진 사랑이 불러온 비극을 이처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없었지. 육체적인 사랑이든 정신적인 사랑이든 덤바양과 깁슨씨의 관계는 부인에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네. 남편은 부인의 열정적인 사랑을 뿌리치기 위해 그녀에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굴었지. 그런데 부인은 남편의 그런 행동이 덤바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녀를 괴롭힌 거야. 그래서 부인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시키기로 하고 그런 다음엔 덤바양을 자신보다 더 나쁜 운명에 빠트리기로 한 거지. 부인의 계백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네. 교활하고 치밀했어. 부인은 덤바양에게 답장을 쓰게 해서 범죄 현장을 그녀가 선택하게 한 것처럼 조작을 했네. 그리고는 그 쪽지가 발견될 수 있게 손에 꼭 쥐고 있었고 와 이것만으로도 좀 더 일찍 부인을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 다음 부인은 남편의 권총 하나를 꺼냈네. 자네도 봤지만 그 집엔 무기 창고가 있었지. 하나는 자신이 쓰기 위해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덤바양 옷장에 숨겨뒀어. 그리고는 다리로 가서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제거할 방법을 생각해낸 거지. 덤바양이 왜 애초에 호수 바닥을 수색하지 않았냐고 할 수 있지만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뒷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무엇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대가 우거진 호수를 뒤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 음 왓슨 우린 성품이 훌륭한 여성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남자를 도왔네. 앞으로 그 둘이 힘을 합친다면 깁슨 씨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걸세.